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갤럭시 크롬북 2 360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는 삼성전자구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회사니까 특히나 삼성에서 만든 크롬북 기대가 큰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웨일북 2종류 그리고 크롬북도 2종류 총 4가지 종류를 모두 사용해 봤는데요 이 중에서 외관이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살짝 메탈 느낌도 나구요 만약 개인이 서브용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큰 강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사용한다면 오히려 이 점이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크래치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12.4인치 고요 무게는 1.28kg 이에요 웨일북이나 크롬북 제품들이 생각보다 무겁게 나왔기 때문에 갤럭시 크롬북 2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 레노보 웨일북 같은 경우에 11.6인치로 얘보다 살짝 작은데도 무게는 더 많이 나가요 1.3억 킬로그램 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구요 충전은 c 타입입니다 저장 용량은 128gb 로 크롬북이나 웨일북 중에서는 넉넉한 편이구요 추가 마이크로 sd 슬롯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대편 보시면 c 포트와 함께 usb 포트가 한 개가 있는데요 확장성은 조금 부족해 보이죠 그리고 전원 버튼이 이렇게 사이드에 위치해 있구요 특이한 점은 커버를 열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외관만 봤을 때 없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바로 hdmi 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hdmi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카메라가 여기 하나 둘 카메라가 총 두 개 달려 있구요 특이하게 하단에 있는 카메라는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좌측으로 쏠려 있습니다 외관은 실버인데 내부는 또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잘 어울려요 프로세서는 셀러론 m4500에 램 8gb의 조합으로 되어 있구요 lg 웨일북과 비교한다면 cpu는 살짝 부족하지만 램이 훨씬 넉넉합니다 레노버 웨일북과 비교했을 때는 cpu와 램 모두 다 이 제품이 우수하구요 뭐 당연히 180도 그리고 완전히 젖혀진 것도 가능하구요 그래서 마치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터치도 지원이 되구요 s펜도 지원이 되는데요 갤럭시 탭 s 에 사용되는 펜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필기 질감이 굉장히 우수해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크롬북 웨일북 중에서 필기 했을 때 질감이 가장 우수합니다 웨일북의 최대 약점이라고 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인데요 크롬북에서는 플레이스토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구요 실제로도 제가 알버트 카드코딩, 카드코딩 미션, 알버트 컨트롤러, 코드모스, VR웨어, 스토리빌더, 택, 크래치 와 같은 앱들이 정상적으로 설치도 되고 구동도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크롬북의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vs 코드인데요 크롬북을 이용해서 파이선 수업을 해본다고 할게요 물론 콜앱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는 크롬북이든 웨일북이든 윈도우든 os 상관없이 어디서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일북에서 vs 코드의 경우에는 설치까지 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한글 입력이 안됩니다 이 부분이 단점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크롬북에서는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제가 설치를 해놨죠 설치 정상적으로 되구요 한글 입력도 잘 되구요 실행했을 때 이렇게 태지쌤 이라고 한글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롬북에서는 vs 코드까지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럼 4대 중에서 너 뭐 살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갤럭시 크롬북 2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